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머 에필로그 바로 이렇게 나와? 뭐해 이거? 저 지금 에필.. 에필로그가 안 나올 거 생각이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나올 거 생각이야 맨 마지막에 나올 거 생각했었는데 에필로그가 중간에 나왔나봐요 응? 아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이야 뭐라고 그랬어?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고 방금 그 말은 유래의 집 카페 말이야 아 지금 여기서부터 수미.. 프로룰로가 연결될 수미상과도 이어주는구나 어? 어? 물론 전부 다 그래도 뭔가 있고 그냥 디저트 카페라기보다 낫지만 그차 뭐랄까.. 다른데 겹칠 줄 몰라 우리가 걱정은 건 그 부분이거든 그치 그치 좀 더 신기하게 아니 지금 득에 맨 그거라던가 아 아니구나 수미상과를 지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응? 이거 키보드? 맞아 벤드 카페 같은 건데 그거를 확 뭔가 튈 줄 모르잖아 키보드 칠 줄 알았더니 애초에 그런 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음.. 과연.. 밴드라 으응.. 흐흥.. 어? 아일이? 왜 웃어? 뭔가 웃기는 생각이 난거야? 아냐아냐 걱정마 고마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했어 그렇지만 괜찮아 이번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뭐야 걱정할 필요 없었잖아 그러게 아이린 표정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럼 준비 있네 아이린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디저트 기대하고 있다고 반가워 디저트북 응 기대고 좋아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 지금 배고행이었는데 MP5K인가보다 자세히 뭐야 저거 못 봤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 가짜 돌릴 때 못 봤어요 아 카톡이야 너 또 아 이거 2번 기업은 뭐 무슨 무슨 기업은 발만 해주면 될 것이지 꼭 배를 올리냐 헷갈리다구요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 내일 여기다 그럼 남은다 간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내일보다 응 자 어쨌든 이렇게 왔네요 어라 뭔가 좀 이상한 저래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어 자 그랬는데 아이린이 여기여기 욕심이야 그러죠 예 어? 아 왔네요 어흠 뭐한다고 그리 머니 써 혹시 모르게 미리 좀 가있자고 도치 좀 하라 아이린이도 뭔가 생각할 게 있겠지 다 넌 줄 아냐 너 지금 오라 말이냐 어? 나 안에 하나가 테스트가 돼서 이리로 하면 챙겨줄 거야 이 고생하고 세미나 진짜 못 먹을 수 있다 피를 토하는 입주의자지 모두 결절 각오로 이래야 피를 토하는 러그 아직 피를 토하면 테스트 못하잖아 이만 흠흠 뭐 아무튼 그래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줄게 되긴 하지 가자 아이린이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설마 이거 뮤직비도 나온 거 아니야 어 그러겠죠 예 어 아이린이 뭘 뭐가 있어 있어 시가 없을까 우리에게 작은 한글자 키버터스 밴딩의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락이니까 흠흠흠 죄송합니다 네 어 그거 좀 부족하지 않아 나는 마음속에 외침은 아니 질문은 자 어쨌든 웃어주죠 예 이제 괜찮아 하면서 예 이렇게 해주죠 이제 나오려나 뮤비가 어 뮤비 나오게 저 사람은 아마 그럴거야 뭐 아 이게 아이벌라이비 이렇게 끝이라고 아 아 뭐야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어 어 어 저는 어 늦게 끝날 거 생각하고 있었군요 어 자 어쨌든 봅시다 예 노래를 들어보죠 예 뮤직 스타트 그 그 그 그 그 하 동 그 하 그 그 그 그 透明なキャンバス それは退屈で 乱されない日々に色を塗りたかった 窓越しに見える青い空に疑問を抱いて 自分なりに世界を見た しょうもないことも お互いの感情もどうでも それぞれの色で染まる 世界に響いた小さな願いは 新しいフレーズになる 変わってく 無色の透明な天使に 私たち色を描く 楽しみました。 紫君は彼女のど ここを見たきました。 しょうもおわりの一本のが 、 はにんのうまく言うか 、 みたいにかきに ござとき 、 この歌のそれぞれが言って お気を付けたのが 。 あと、この主流のおかげで 、 こんな感じは これから主流の感じが 、 このぐらいに 付けの。 そして、彼女のメラス going 。 私たちの 面白な感じは 最もってことが 、 そんな感じな感じだ。 ですが、これから 続くの話が 、 2と情緒に 時間を終わりにしてくれた それは、 와아